눈이 안 보이시나 봐요? 네, 막막을 다쳤어요, 사고로. 생정은영 양 실종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사건 신고 왔었잖아요. 일단 가시죠. 키는 목소리 높이로 알 수 있고 새우 놀림, 라인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. 택시 타자마자 소독량 냄새 같은 게 풍겼어요. 네 말은 택시는 아니야, 이 말이지. 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. 아, 우리 진짜 맞다니까. 근데 시각장애인이 나도 신고했는데 그쪽은 왜 신고를 안 했죠? 분명 여자 신음소를 들었다니까요. 너 나 보여? 나 지금 너 보고 있는데.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해? 나 그 새끼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. 계속 달려요. 바로 앞에 멜렉터가 있어요. 운름리야! 운름리야! 질서! 나 그새 네네 기대된